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평호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차량 운행속도를 낮추는 그런 지시판을 어겼다는 그런 명목으로 교통위반 티켓, 이른바 교통딱지를 받는 경우가 최근 들어서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공병호TV는 문정부 양틀깎기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벌칙금에 준하는 준조세를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만 하더라도 6천억원 정확하게 6259억원 전년 대비 49.7%를 더 거두들 있다는 내용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2020년보다 더할 전망입니다. 올해보다도 내년에는 6천억 정도를 더 거두들 모양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올해만 하더라도 교통딱지를 보내는 우편료 일명 교통과학장비관리사업의 우편료를 2019년에 비해서 37.7% 늘려잡은 363억 6천9백만으로 책정했다. 이런 보도도 내보냈습니다. 이같으면 또 내년에도 한 400억 정도를 더 책정해서 아마 국민들에게 교통딱지를 많이 발송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런 보도가 나가자마자 즉시 교통딱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경험담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보를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몇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파크님입니다. 공박사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과태료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저는 직업이 운수업입니다. 30kmm 초과 과태료 문제점이 아주 큽니다. 야간에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50km에서 60km로 달리다가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개선 방법은 아마 이분이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들 안전지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선 방법은 초등학생의 통학시간과 그 다음에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5일 동안은 시행하고 주말은 해제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세금을 뜯어가기 위해서 시속 30km 초과 과태료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10km 감속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 말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복 8차선에서도 50km 신호를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100km를 달리다가 신호를 보면 50km로 감속하게 됩니다. 많은 사고 특히 초행길이신 분은 앞차를 들이박을 그런 위험이 큽니다. 완전한 탁상공론 정책입니다. 저는 세금을 뜯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은 퇴근 시간에 음주단속을 자주 합니다. 편도 2차선에서 1개 차선을 막습니다. 그러면 정말 경찰과 대판 싸움을 벌이면서 경찰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뒤를 한번 보세요. 200m 정도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퇴근 시간에 음주건문으로 인해서 40분 정도가 지른 적이 되겠습니다. 세금을 뜯기 위해서 무리한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분은 생계를 운수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매일매일 그런 불만과 분노가 아마 쏙 굳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엠제이님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시내 곳곳에 주행속도가 낮아졌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옛날처럼 다니다가는 과속딱지를 무더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내에서 운전할 때도 반드시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녀야 과태료 부담을 들 수가 있고 과태료 덫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이케이님은 양털을 깎는 것이 아니라 양가죽을 벗기고 있습니다. 더 기YH님은 공박사님 제가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했던 것은 바로 벌칙금 부과에 관한 보험입니다. 저는 연간 운전 시간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대중교통이 어려울 때만 예외적으로 운전을 합니다. 면을 취득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교통위반 벌칙금을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도로가 온통 지뢰밭으로 느낄 정도로 벌칙금을 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한 단속 목적이 되어야 원성이 없을 텐데 정부가 돈을 갈치하기 위한 함정단속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갈치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정보입니다. 박KJ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도 차량 운행 속도를 내려서 10km를 내려가지고 50km 시속 50km를 어느 날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는지 그게 양털깎인지 정말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정보는 정부가 숨기고 싶겠지만 이렇게 정보 공유를 통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알게 됩니다. 부족한 세금 수익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올해보다 6천억 정도를 더 거두고 올해는 또 전년보다 6천5백억 정도를 더 거두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그런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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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는